주식 심화론 오늘 시장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7대 강국 향해 우주로 가는 누리호 우주산업 전망과 전략은? 메리츠 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시장 또 저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오늘 통과하게 되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 지금 준비 작업을 아마 끝마쳤을 거고요. 4시에 발사 예정입니다. 2호 관련 섹터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차익 실현을 사실 오전장에 좀 하면서 종목이 좀 하락하기도 했어요.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최근에 누리호 2호 발사에 관련된 종목들은 산업적인 펀더멘탈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테마성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이벤트를 테마적인 흐름으로만 본다면 재료 소멸이죠. 성공이든 실패든 재료 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테마에 의해 움직인 종목들, 우주 테마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함께 있는 방산에 포함된 종목들은 제외하고 펀더멘탈의 움직임 없이 단순히 테마적으로만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만약 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갭 상승 이후에 은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갭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만 봤을 때는 이벤트 이전에 단기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우주 산업에 관련돼서는 볼 필요가 없느냐를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장주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 우주 산업의 방향성과 속도가 얼마나 그 방향으로 옳게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이 우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우리가 누리호 2차 발사만 볼 것이 아니라 활용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참고 자료 준비한 걸 보시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통신 상태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 단연 전쟁 이후에 네트워크 연결이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수준에서 유지하던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20%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후에 유무선 통신이 아닌 스타링크를 이용한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업로드 속도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는 실제로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업체들에게 많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재미있는 건 다음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iOS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1위 앱 다운로드 현황이 바로 스타링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무선 통신이 제한된 상황에서 평소에는 필요 없더라도 이만큼 저궤도 위성이나 스타링크에 대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트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에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마트에 차량이 어느 정도 주차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마트의 실적을 예상해 보기도 하고요. 또한 제조업, 테슬라 공장 같은 곳에 얼마나 재고가 지금 충분히 쌓여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류 또는 원유의 양을 통해서 향후에 원유 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활용 외에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6G, 자율주행, UAM, 도심항공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에 누리호 발사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벤트를 소멸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이러한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는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위성 우주발사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버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혼란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 특히 개인, 어떤 기업 쪽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스타링크를 지원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궤도 위성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도가 앞으로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유동성 축소 국면입니다. 그런데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섰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과연 한 차례 큰 차익실험 없이 계속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향후 자금의 동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단연 차익실험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럼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요? 는 알 수 없죠. 그걸 예상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 실제로 이 산업이 우리한테 밀접하게 왔을 때 2020년 초반에 유동성 장세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당시 때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제 다시 이런 사이클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의 움직임은 시장 수요에 의한 시장 필요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주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 수요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수요의 논리는 시장과 경기가 좋을 때는 빨리 오고 확대가 되고 시장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당연히 의식주지 그 의식주가 만족된 이후에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산업에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 우주산업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투자 예산의 괴리율이 가장 큰 산업이거든요. 그만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큰 투자를 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산업인데 이런 시장 수요에 의한 것 외에 저는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이 시장 수요 외에 다가와야 되는 조금 더 산업을 빨리 흡수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GPS GPS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죠. 그런데 GPS가 이게 미국의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이 GPS가 미국이 전 세계 180개 국가에게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GPS를 하루라도 미국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손실 금액이 1조 원 정도 하루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의 플랫폼, 그들의 영향력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겠죠. 어떤 그것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GPS라는 게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이 GPS라는 게 단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고 GPS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GPS를 활용하는 것이 또는 GPS에 의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창고 자료나 데이터는 저희 메리츠 증권 하우스의 정지수 연구원에 기반대로 한 데이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2014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서방국의 우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도 계속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GPS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개발한 항법 시스템이 베이더우거든요. 공공연도에서부터 개발을 했는데 베이더우에 대해서 커버리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점점 처음에는 중국 영역만, 중국에 대한 영역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중국이었죠. 하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죠. 그만큼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산업도 있지만 만약 의존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가져가는 이유가 혹시나 모를 또 의존도, 의존도에 의해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의존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 논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자 외에도 기존의 민간 자본, 민간 자본의 투자가 14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서 민간 우주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2014년도 이후에 차트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런 SOE 기업들 굉장히 차트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의 민간의 투자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급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수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패권 간에 이기기 위한 게임, 지지 않기 위한 게임도 지금 우주 산업을 둘러싸고 굉장히 활바르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빠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가 거래량을 튀으면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주가가 빠질 때 이 산업은 끝났어, 이 산업은 안 봐야지 이렇게 내팽겨둘 만한 섹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GPS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GPS, 이것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전 세계에 무료로 공급을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에 대항하는 베이더우라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GPS라든지 위성,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성항공 섹터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통과하다 보니까 진짜 그 모멘텀 플레이가 정말 활발한데 갭상승, 갭하락 가능성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심플한 전략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탑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고민에 이제 이 고민, 산업에 대한 고민보다 더 앞서서 만약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편함인데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다시 이제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친다면 왜냐하면 과거에 PBR 대비, 심리 대비 싼 상태이기 때문에 안도랠리를 펼친다면 그 안도랠리에서 소외받는 것이 지금 하락하는 리스크보다도 더 큰 리스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산업이 그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저 또한 그렇지만 굉장히 민감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체념도 하시고 그런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에 굉장히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터드를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으면 다음 랠리가 왔을 때 그 산업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 동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다음 안도랠리 때 이 섹터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건 지금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스터디를 해놓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중요한 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가장 지약이죠. 성장주의 할인폭을 키웠던 이 금리가 만약 안정화된다면 반대로 가장 낙폭이 컸었던 그런 성장주들 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성장주가 이 우주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메인 전략인 거고요. 두 번째로 좋아요. 방향성도 알겠고 속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막연하게 들고 올 수도 없고 또 언제 들어가냐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이 얼마나 굵직한 이벤트들이 가깝게 있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저희 하우스 자료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보면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험용 달 궤도선 KPLO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궤도에 발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큰 프로젝트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하반기에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 텐데 저는 의미가 가장 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라면 1969년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인 달 탐사를 시작하는 건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주도라는 포인트예요. 민간 주도. 과거의 아폴로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정부의 주도였습니다. 정부의 메인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오프라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주산업이 제조업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돈을 투자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무인으로 보냈다가 2단계에는 유인으로 보냈다가 3단계에는 달에 착륙해서 정거장을 만든 이후에 달에서 다시 화성으로 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18개 국가 3,8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한국도 작년 5월 달에 10번째 국가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정말 예정대로 시작하게 된다라면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다라면 조금 더 아르테미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펀더멘탈적인 의미로도 저는 저개도 위성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주정거장 달관광이라고 하면 가능을 할 것 같지만 너무 먼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저개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우리가 필요하고 쓰임새가 있는 상황이고 스타링크가 전 세계 4만 2천 개의 위성을 저개도 위성을 뿌리기로 했죠. 커버리지를 다 전 세계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대략 5에서 6% 정도 뿌렸을 텐데 이렇게 급속도로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펠콘9이죠. 펠콘9 같은 경우에 발사를 하고 다시 이게 로켓을 회수하는 마치 동영상을 보면 발사하고 이게 대감기가 되는 것처럼 제자리로 착륙하는 그 펠콘9이 위성이 60개 질리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스타링크의 스타쉽이 발사가 되면 이게 60개가 아니라 400개의 위성이 실립니다. 때문에 저개도 위성에 대해서도 조금 포인트가 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청도 신설한다. 청으로 격상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처럼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청을 승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들은 크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여기서 만약 이런 이벤트들이 정말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누리교 발사 이런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많이 빠진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펀더멘탈적인 시장으로 바뀐다라면 타픽은 인텔리안테크라고 생각해요.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3년 전부터 관심, 보유 종목이라고 언급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한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인텔리안테크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개도 위성, 저개도 위성을 많이 발사를 하죠. 저개도 위성을 수신 안테나, 글로벌 탑의 업체인데 주요 고객이 해운, 해운의 크루즈 선사와 원앱과 같은 저개도 위성 업체예요. 그러니까 크루즈의 배들도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유무선 통신이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위성통신 수신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 거고 또한 배 말고도 원앱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링크와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저개도 위성을 가장 활바르게 띄우고 있는 기업인데 저개도 위성을 띄웠으면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수신 안테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신 안테나를 인텔리안테크가 원앱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액은 수주의 진행률, 수주의 진행률로 인식이 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2300억, 영업이익 210억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200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3500억에 영업이익 400억 이미 수주 받은 것에 대해서 진행률만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PER 30배, 내년 예상되는 PER 16배인데 글로벌 저개도 위성 업체들 평균 PER이 60배에서 70배인 걸 감안한다면 저는 결코 비싼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 기업이 테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개도 위성의 매출액이 작년 280억에서 올해 1200억이 올라왔습니다. 매출 비중에 있어서 저개도 위성 부분의 매출액을 국내 1000억 이상 가져가는 거고 그로스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원앱이 북이 50도 이상에서만 사업하다가 올해 연말에는 글로벌 상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준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만약 원앱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수신 안테나를 받는다면 저는 더 멸티프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저개도 위성이 많이 발사가 되면 많이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신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지금 기업들 위주로 수신 안테나를 쓰고 있지만 만약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된다면 차량에도 설치해야 될 거고요. 핸드폰에도 설치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깔리면 깔릴수록 안테나의 중요성은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영원한 관심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 하우스의 정진수 연구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산업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블루오션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단지 언제부터 이런 성장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는 시장의 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걸 스터디를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은 나중에 그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이해하고 비중을 싣는 폭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는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섹터가 움직였던 걸 가장 최근으로 돌려보면 작년에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해졌다.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그런 블루오리진이라든지 스페이스X 이런 데에서 우주 탐사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뉴스페이스라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화두가 됐는데 그때부터 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점 경신에 나갔었던 그런 주가들이 1년 정도 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와 함께 다시 한 번 방산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놓여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종목 탑픽은 좀 전에 꼽아주셨고요. 일단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달 탐사선 같은 경우는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관심이 없던 뉴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18개국이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러시아나 중국은 참여하지 않겠네요. 제가 18개국의 명단을 모르겠네요. 저도 명단을 확인하지 못해서 궁금한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어떤 달 탐사 사업 뉴스페이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커질까요? 진짜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주가에? 알 수 없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까요? 그럼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자원의 활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H3 그리고 특정 광물에 그리고 물의 치환 이런 자원의 활용을 두고 있고 그리고 관광 이런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죠. 그리고 저게도 위성 또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주가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성장 속도 결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잠재 성장률 금리보다 높아야지만 주가가 아웃퍼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산업의 성장이 산업의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금리보다 낮다면 은행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약간의 저 같은 비전문가한테 이 산업이 분명히 커질 건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가 물어보고 비전문가가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수치로 봐야죠. 수치로. 이 예산을 각국아가들이 얼마나 이 예산을 투여를 하는지 이 총 GDP 대비 예산을 넣는지 전 세계 투자 예산 중에서 우리나라는 0.7% 정도예요. 전 세계 우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산업의 시장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 순간 금리를 추월하는 때가 있겠죠. 금리가 빠져서 추월한다거나 또는 이 성장 속도가 올라서 그러니까 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계속 모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산업의 성장 속도가 이 산업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이트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산업의 성장 속도가 금리보다 높고 다른 산업의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계속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때쯤 우리가 P2E라는 단어를 모를 때 NFT라는 단어를 모를 때 투자를 하고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을 때 엑시트할 때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입에서 안 오를 때 조금만 안다는 전문가들 그리고 기자들이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때지만 지금은 이걸 부정적으로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증권사 메리츠 쪽의 연구원이 정말 단 하나 남은 블록션을 꼽자면 이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꼽을 정도고 그걸 물가와 금리, 수요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관련한 섹터가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것만 좀 남겨볼게요. 이 광범위한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게 저궤도 위성이고 이 가운데서 저궤도 위성의 수신 안테나의 글로벌 1위 기업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인텔리안테크, 체크포인트, 투자포인트로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남겨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글로벌 1위를 남기겠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결국 지금 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저는 아는 테미스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프로젝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잘할 기업이 아니라 이미 해외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잘할 기업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미 해군, 미 공군입니다. 이미 레퍼런스가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해상에서 팔콘 라인을 발사를 하고 위성을 뿌리고 다시 팔콘 라인이 착륙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동그란 하얀 색깔 모자 같은 게 보여요. 그게 인텔리안테크의 수신, 안테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링크 프로젝트, 원앱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도 알아봤는데요. 주로 원앱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받는 기업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원앱은 영국 런던을 주도로 그리고 스타링크는 릴론 머스크를 주도로 한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6만 2,500원 현재 주가고요. 시가 총에 5,767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토마토TV와 함께 장 정리 잘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